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독입니다. 혜란. 혜란. 혜란입니다. 오늘은... 아, 조용히 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1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동님과 줌프로게이머 팔뚝머신. 팔뚝만 하시는... 네? 아...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줌프로... 형동님 모시고... 모독님이요? 모독의 형, 형동님 모시고... 카트라이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보통 우리 둘이 친형제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친형제 아니잖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좁은데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다가... 박아. 저기서 프로들도 많이 실수하잖아. 그렇지. 형동 막 박아갖고 팔뚝하고... 아, 아니야.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민서 여기다, 여기야. 봤어? 아... 이게 지금 길막하는 거야. 아, 보여주는 거야? 어, 길막 타임이에요, 이게. 자, 내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할게. 네. 자, 지금 네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네가 방금 달렸던 그 그림자가 그대로 있어. 예, 예. 이거 잡아서 1등 하잖아? 어. 문상 1만원. 형, 솔직히 개바릅니다. 이 새끼 솔직히 깜쳤는데... 잘 봐. 형, 이 새끼 존나 빠른데? 이 새끼를 타자. 괜찮아, 다 빨라, 다 빨라. 길막 안 돼? 아니, 쟤, 쟤 애는... 왜? 반취가 아니야? 아니, 이정도를 이긴다고. 아니, 너 쟤한테 돈 줬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쟤도 박자다. 아, 새끼를 개장하냐? 봤죠 여러분들, 1만원. 아니... 쟤가 각각, 쟤가 각각, 쟤가. 아, 뭐야. 아, 미친 쟤가. 아, 미친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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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여기서, 여기서. 됐다, 이겼다, 이겼다. 지가 바꿔, 지가. 여기서 깊게 드리프트 해주고. 봤죠 여러분들? 아, 미친 쟤가. 아니. 이겼네, 이겼어. 아, 누르지 마라. 아니, 어떻게 두 번 눌러도 못하라고 하지는. 봤죠. 아, 진짜 갖고와서. 시간. 네, 이제. 보급적인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자, 형동님. 시브리세요. 네, 제가 이번에, 이번 컨텐츠는. 예. 어, 1대7 막자모드라는. 아, 네네.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다거든. 유명한 컨텐츠이기도 하면서. 네. 자,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볼건데요. 네, 일단 룰 설명하게 해주세요. 룰 설명하겠습니다. 자, 최대 2번이 컨텐츠는 여행입니다. 네. 자, 여행이에요. 네. 자, 거기서 본인은 제외한 유행이랍죠? 아, 지금 한 명의 얘기야? 대견에는? 7이죠. 그렇죠, 6명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7명 중에. 네, 근데 그 7명 중에. 네. 네. 제일 느리긴 카트, 연스커튼. 아까 그 다툼에서 형이. 네. 그거 타고 달립니다. 나머지는 다툼 영화를 타는데. 네. 네. 이 자석구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7명 중에 3명은 달립니다. 대리기 아 반대기 일단은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으면 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선수를 러너를 먼저 시키면이겠네 누군지 말해주잖아 그지 그러면 모노가 아니어 저 새끼 모노가 아니 아이디데 방금 만들었어 모노가 아니가 러노 해놔 저 부스터 정몰가 왜 저 시키가 아 이거 이C 뭐... 못 가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내가 숲 가면은 응 이렇게 응 아무것도 아니야 내 카트가 더 쎄 잠깐만 저 새끼 한 바퀴 돌았어? 어 아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쟤도 막자거든 지금 쟤도 막자 걸렸어 지금 쟤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같은 티비 보내주지 너만 먹는거야 아니 저기 컨트롤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카트냐? 음.. 저 여기서 째압! 그렇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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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쟤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널 떨어졌어 아 진짜 잠만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잘했다 잘했어 어때 코앞에서 놓친 기분이 아 진짜 이거 괜찮아 이거를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해보겠습니다 OOOOH OOOOH Fafg except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야 야 stranger 내가 내놔 아니 잠깐만 이거 팀킬 미친놈 invested acts 아니 아니 잠깐만 얘들아 형이다 똑바로 하자 이렇게 가우지 않게 아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가우가해서 혼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